질문 질문 말문이 막혀버린 이유 문제 라이프 질문 말문이 막혀버린 이유 문제 라이프 푸름업 그대로 멈춰있던 날 Can you feel? Can you feel? 대답을 할 수 없다 날 두고 갈 수 없다 너 티라다 티라다 어릴 때 약속했던 말 때문에 짊어졌던 날 현실을 책임치며 보내왔단 말 정당히 살아왔단 말 거울을 한번 쳐다봐 타투로 가려놓은 욕구 불만 취기로 불태웠던 순간 농담 장난 그랬나 나 말만 변해버리는 상황 또 했다 핑계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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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지 못한 문제는 이말아 잠깐만 아직 나는 솔직하지 못해 잠깐만 질문, 말문이 막혀볼 문제, 라이프 질문, 말문이 막혀볼 문제, 라이프 질문, 말문이 막혀볼 문제, 라이프 질문, 말문이 막혀볼 문제, 라이프